시설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시설법인 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해 종사자들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내 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급식비 명목으로 공제해 제멋대로 사용한 시설장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7년 동안 횡령한 돈은 무려 8,600여만 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시설 운영비 마련 목적으로 생강밭을 만들어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농사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의 추가 근무 수단과 보조금까지 빼돌렸습니다. 이외에도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에게 뒷돈을 받는가 하면 시설 행사의 후원금을 시설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모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적발된 시설의 시설장과 법인 대표가 빼돌린 돈은 2억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운영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2곳으로 2시설의 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습니다.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보조금 비리의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법인이 전국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인 점을 두고 위탁 운영을 하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